다 후이 목에 널 대야 할 때가 돼 미추인 세제로 향하는 그가 이 항구에서 출발합니다 길은 마칠 승객이 없는 것처럼 조용히 움직인다 그가 이륙할 때 손속 온도 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착장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이 여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그는 며칠 동안 촉촉한 눈으로 검은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다 울려간 마음들 이것은 정말 마지막 바입니다 잊으란 생활의 마지막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의 기다림은 헛된 것입니다 그는 떠난 연인이 돌아오지 않을 거 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떠난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네를 떠나는 것을 기뻐하며 수년이 지났습니다 탐험에서 돌아온 사랑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록마치 승객이 없는 그처럼 조용히 움직인다